경상북도가 전라담도에 이어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인구 소멸 위험 단계로 진입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의 소멸 위험지수는 지난 10월 기준 0.501로 올해 연말에 소멸 위험 단계인 0.5 이하 진입이 예상됩니다. 시군 지역별 인구 소멸 위험지수를 보면 군의군이 소멸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이어 의성군과 청성군, 영양군, 청도군 순이었습니다.